XSFM입니다. I, D, W, K 그 알기예요? 그알실의 유승균피디입니다. 2020년 4월 마지막 주말 그것은 알기 싫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생태계를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다급해지자 찾아갈 정도의 영향력을 갖추게 된 인물입니다. 무사하고 안전한 주말 되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유승균피디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어제 시간에 사실 생각이 좀 많았어요. 그래요? 네. 유머 페이지에서 발전을 한 역사를 저도 알고 듣다 보니까 헬마스님이 사실 있어요, 계속. 안녕하세요, 헬마스입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인터넷에서 유머를 보고 낄낄거린 시간들하고 오버랩이 좀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뭐 DC페인이었습니다만 안 물들면 돼요. 그렇죠. 안 물들면 되는데 근데 어떠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물들기를 바라면서 만드니까 네. 우리가 선거방송에서 이야기했던 허경영 총재에 대한 평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즐기던 밈이 이렇게 컸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사회를 장악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회를 장악하는 방식을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적은 경험으로 떠올려보면 무슨 학교의 선배들이 뭐 M번방 사건 얘기 나왔으니까 성적으로 영 올바르지 못한 양반들이다. 그랬을 때 후배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 아, 뭐 형, 누나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겠죠. 만약에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 됐으면 아, 뭐 그런 걸 찾아보고 그래 꺼져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전혀 문제시된 적이 없던 사회야. 그러면 나댈 수 없어요. 뭐라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동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야, 너 분위기 왜 이렇게 만들어? 농담이잖아. 사회의 연대책임이란 그런 문제거든요. 사회가 연대책임을 지는 분위기가 되면 이게 잘못됐습니다라고 시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오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모습을 그리고 그 안 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헬메스 코너는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른 액 면역과 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이따 하지 그랬어. 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세 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가정의 달 이벤트 세 번째 세 번째 가정을 위협하는 요소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구치? 가족의 구치 이혼하고 그럴 수도 있죠 네, 모닝 구치를 비롯한 다양한 구치 그래서 저희는 소개해드립니다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어진 자연주의 치약 이거 빅그린에서 가져왔네요 자연 유래 성분을 만들게 한 거니까요 네, 요즘 치약도 가정의 달 이벤트를 합니다 갑니다 전 상품 옵션 10% 할인입니다 이 치약이 얼마나 한다고 10%나 할인을 하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소아암 재단에 돈도 보내야 되고 이거 팔면은 그러니까요, 남는 게 없어요? 있겠죠 네, 있겠죠 다수를 구매할수록 할인이 되어 있는 상품 구성에 10%를 더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왕 구매하실 때는 3개 이상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추천드립니다 그게 이득이 큽니다 네 성분이 좋은 치약을 쓰고 싶어 몇 번 시도해 봤으나 상쾌한 느낌이 없어 두 번씩 양치하는 고초를 겪었다 요즘 치약은 상쾌하고 거품도 좋아서 계속 애용하게 된다 이런 후기가 있는데요 있습니다 개발 단계부터 일을 열심히 같이 닦아온 저희로서도 이 얘기가 요즘 치약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성분을 표방하는 치약은 많은데 대부분 양치 후에 상쾌함과 거품이 나지 않아 실망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역시 그런 걸 경험을 했습니다 몇 가지 프로토타입에서요 요즘 치약은 좋은 성분으로 만들어졌으면서도 적당한 거품으로 양치가 용이하고 심지어 양치하고 나면 상쾌한 느낌도 잃지 않습니다 이 방면에서는 첫 경험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 저희가 지금 저 밖에 그걸 가지고 가장 일을 많이 닦은 유명상 피디가 커피를 가지러 왔는데요 일단은 개발 단계에 이렇게 참여해 본 것도 처음이고 아하 네 그리고 총수 여러분들은 말할 것 같으면 개면완성제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만 이것을 안 쓴 치약을 가지고도 상쾌한 느낌을 받는 것이 또 흔치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액세스몰에서 가정의 달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온 가족 구강 건강에 투자하실 때가 됐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값으로 선물할 때도 폼이 납니다 네 이 바른미래당색이 아주 상쾌합니다 근데 치약 선물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요? 치약 타요? 가족끼리 이렇게 놓는 건 좋은데 나는 맨날 딸기맛만 쓴단 말이야 이런 어르신들이 아니요 치약을 선물해주거나 이러면은 뭔가 내가 입냄새가 나나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아 그럼 주면서 너 입냄새 안 나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러네요 더 찔리고 뭐 좋아요 괜찮아요 대화가 중요한 겁니다 네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요 그 헬마우스 코너가 확대 개편됐습니다 네? 네? 헬마우스님이 지난번에도 생각해보면 두 주말에 한 번에 나오지 않았나요? 지난번에도 그랬네요 네 아 그렇구나 의도치 않게 확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동 확대가 아니라 헬마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계속 살이 쪄고 있어서 걱정인데 알겠습니다 네 헬마우스 코너 시간입니다 이제 사대천왕의 마지막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대천왕의 마지막 이 친구는 사실은 오프라인에서도 조금 인지도가 있는군요 그럼요 많았죠 많았죠 많았는데 본인은 별로 즐겁지 않았던 MBC 뉴스에 등장한 벤츠 오너로 금형세를 떨치셨던 원래는 소위 만화가 소위 만화가 소위 만화가 일명 만화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부르기로는 일진이 되고 싶었던 서글픈 아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이런 느낌의 노래를 데프콘 형과 만들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노래는 참 슬프고요 슬프고요 현재는 성공하셔가지고 유튜브에서 24만여 명의 구독자를 건드린 거대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극우 일진이 되어 꿈을 이루었어요 꿈을 이루시는 자신은 항상 나는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 라면서 막말과 혐오 표현을 일삼는 전직 만화가이자 전직 조선일보 출신이시자 지금은 펜앤마이크라는 매체에서 한컷 만화를 연재하고 계신 펜앤드마이크 그런 분이시고요 그 마이크가 스펠링이 마이크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마이크로폰 할 때 마이크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진짜요? 마이클 할 때 마이크예요 M-I-K-E예요 아니 왜 마이크죠? 몰라요 그래서 해석하면 펜과 마이크인데 펜도 P-E-N 아 그건 맞구나 펜은 맞아요 펜과 마이클이에요 완전 속았다 재밌죠? 저희만 알아요? 완전 저 구구 야 내가 구구 유튜버를 1년을 넘게 관찰했는데 지금 처음 알았어요 펜앤마이크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이크가 마이클이었다니 그래서 저희는 펜과 마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이라고 혹시 P-E-N이 펜이의 약자 아닐까요? 펜이와 마이클? 가능하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아무튼 그런 데서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이시고 본인은 여전히 만화가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계신데 제가 계속 공격해가지고 버리게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헬마우스 채널을 열면서 저희가 첫 타겟으로 삼았던 게 윤서인의 유튜브라는 유튜버였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노터리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악명 높은 악명도 명성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명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한국 사람이라면 온라인에 좀 친숙한 분이라면 자주 어쨌든 한 번쯤은 스쳐갔을 조이라이드 시절부터 한 번쯤은 욕을 한 번 해봤을 그런 아 저 새끼 왜 저러지? 이라고 이 사람의 작품 이름이죠 주간 연재했나요? 뭐 이랬던 기간이었나요? 야후 코리아 시절부터 연재를 했던 조이라이드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걸 자유경제원의 이름으로 내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원샷이라는 걸 하시기도 하셨는데 유명해진 사건은 제 기억으로 밥버거 사건이었어요 네 그렇죠 밥버거 사건이 있었고요 밥버거 사건이 이제 빅맥지수를 잘 모르셔서 이분이 항상 그러세요 왜 하필 빅맥을 먹어야 하냐 이분의 패턴이야 뭔가 그럴듯한 말을 가져왔는데 개념을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고 그 시절에도 사실은 고소고발에 자주 노출되시던 소녀시대를 모욕했다가 자칫하면 혼쭐이 날 뻔하셨던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또 이분의 어떤 꿋꿋한 점이라면 혼쭐이 난 다음에 반성을 잘 안 합니다 보통은 그게 애기들도 어릴 때 뜨거운 거 이렇게 만지면 그 다음에는 뜨거운 거 잘 안 만지게 되냐 움찔움찔 하잖아요 그럼요 이분은 까먹고 또 만집니다 혼쭐이 꼭 나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번 구속위기도 처하신 적이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어떤 자신의 활동상을 온라인으로 옮겨 놓으니까 여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도치가 되셔가지고 그럼요 굉장한 영향력을 나름대로는 발휘를 하고 계셔서 제가 처음으로 이 타겟을 잡았던 게 악명도 명성이다 라는 건 뭐냐면 온라인에서 이제 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분은 그런 어떤 뜨거운 거에 대한 면역이 있으신 분이라 앗뜨거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만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합니다 이게 뇌의 정보 흡수 체계의 굉장히 단촐한 분이세요 사실 또 웃긴 게 그게 또 롱런의 비결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저 사람을 기억해요 윤서인이라는 사람은 뭔가 건드리면 발끈한다 그래서 그분의 페이스북에 가면 항상 누군가 건드리고 있어요 제가 사실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국민들의 소일거리 청계천에 예쁘게 설치되어 있는 트리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일종의 민주주의적 실천으로 굉장히 팔로우가 많은 페이스북 이용자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삼 이사가 건드리면 건드리면 항상 반응을 잘 해줍니다 특히 본인은 외모 중심으로 반응을 잘 해주시긴 하는 약점이 있긴 한데 그거랑은 별개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댓글에도 다 대댓글을 달아주는 걸 보면서 그거 정신건강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하는데 굉장히 갉아먹죠 그래서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다 나름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다 맞아요 맞아요 자기 욕은 정말 못 참는구나 저 사람은 또 이 업계 얘기 하나 드릴게요 대한언론의 시장이 열리면서 가장 큰 특징이 옛날로 말할 것 같으면 한겨레 출신의 KBS 정연주 사장이 블라인드 공채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블라인드 공채를 몇십 년 정도 뛰어넘은 아무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엄하게 미디어를 배운 사람들하고 달리 자기 몸가짐을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레퍼런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큰 좋은 지름길이 모든 이들의 관심을 다 갈구하면서 사람들이 조금만 나쁜 소리하면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고 복수해 주려고 일을 갈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망가진 분들 이 시장에서 여럿 봤습니다 수십 트럭이에요 그 중 한 사람인데 어떤 경우는 반대 극단으로 치닫는 거예요 계속 쳐다봐요 계속 반응하고 계속 분노해 있어 이걸로 콘텐츠를 또 새로 만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 없는 방법도 있어요 네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은 남들은 다 그러다가 망했는데 이 사람은 그거 자체가 자신의 캐릭터가 돼버렸어 그걸로 흥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 나도 저 캐릭터로 한번 착취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윤서인이라는 유튜버는 건드리면 반드시 반응을 한다 제1법칙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X보잡이잖아요 말하자면 아 이게 윤서인 반작용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나는 어떻게 추진력을 얻을 것인가 그런 생각할 때 솔직하게 나옵니다 그런 생각할 때 저분을 건드리면 저분이 나의 로켓의 추진체가 되어줄 것이다 아 이건 아주 현명한 선택인 게 만약에 더 유명한 사람 백종원 씨를 해볼까요 백종원 씨를 욕할 일은 없겠지만 저격을 했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끝나요 그냥 반응이 없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윤서인 씨만큼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걸리버잖아요 걸리버 그렇죠 그렇죠 소인들이 아무리 찔러도 호사를 쏴봐야 안 아파요 그런 분들은 사실 타겟으로 잡기가 애매해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윤서인 씨 같은 이 정도의 유명세가 딱 좋아요 딱 더볼 체급 떠볼 만한 체급이에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하루에 공격받는 예를 들면 백종원 씨는 페이스북을 안 하시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을 한다면 댓글이 하루에 한 20만 개 뭐 이렇게 달린다면 그럴 수 있어요 반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윤서인 씨는 딱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만 달려요 딱 그 정도가 달려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착안을 해서 내가 분명히 저격을 한다면 저 사람은 반응을 한다 그러면 유튜브 세계 안에서는 저 사람이 그래도 20만의 유튜버니까 그 정도의 사람들이 쟤는 뭔데 우리 윤서인 선생님을 건드리지라고 해서 와서 사람들이 클릭을 했을 때 올려주는 조이스만 해도 초반 추진 채로는 충분하겠다 근데 그러면 이게 디스의 중요한 원칙이긴 한데요 제가 평생 디스를 연구해온 전문가 그렇죠 20년째 연구 중입니다 근데 디스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은 디스를 받아주는 좀 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성공 확률이 있고 실패 확률이 있어요 안 받아줄 것 같으면 못 씹어요 근데 이게 방금 영업을 시작한 헬마우스 입장에서는 이 윤서인 씨 이분은 내가 계좌에 잔고가 없는데 가면 돈을 꺼내줄 것 같은 ATM인 거예요 그렇죠 ATM이 막 화를 내 와 어떻게 하시나 없는데 이거 일단 이거라도 가져가 이러면서 뭐라도 줄 것 같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비유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오픈을 딱 하면 뭐 구독자가 20명 외로운 벌판인데 그 20명이 저희 친지들이에요 친구고 다 홍보해가지고 초반에 원래 친구들도 안 팔리면 안 봐요 구독만 해주고 구독 좀 해줘 이런 건데 그래서 첫 타겟으로 딱 윤서인을 잡아서 영상을 딱 올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에 자기 페이스북에 이상한 애가 나를 저격을 했다 뭐 우스꽝스럽고 어쩌고 하면서 영상 윙크를 걸었죠 윙크를 걸었습니다 걱정해서라도 해주는 말인데 그렇게 쉬워 보이면 안 됩니다 아니 저는 놀란 게 헬마우스를 만들어줬네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어그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어떤 성공법칙 중에 하나가 현명하게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데 너무 잘 끌었다는 게 뭐냐면 저희가 3일 만에 천명이 넘었어요 구독자가 속도가 사실 초반에 미쳤거든요 진짜 미친 속도로 구독자가 올라가는데 저희가 윤서인 씨를 타겟을 삼아서 공격을 하고 나서 윤서인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두 번째 영상을 녹화 중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을 올려놓고 그래 뭐 한 일단 한 달 정도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윤서인 씨와 관련된 콘텐츠를 한 서너 개 정도 찍으면서 자극을 계속 하다 보면 중간에 한 번 걸리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첫 봤다이 바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저 친구가 윤서인이 페이스북에 그 반응을 했다라면서 카톡을 보내줘가지고 녹화 접고 녹화 접고 그 페이스북에 대한 영상을 답장을 보내야죠 디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영상이 올라가면서 조회수가 폭발하면서 지금의 헬마우스 채널이 있긴 한데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윤서인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저희의 은인이시다 네 이런 분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윤서인 개죠 네 이 유튜브 세계로 등용시켰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저희가 지금 조회수가 전체적으로 좀 빠진다 싶으면 즐겨찾는 그걸 이제 구기종목 용어로 보약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이제 맛집이라고도 부르고요 저기 원정만 가면 승률이 복구된다 아 요즘 몸이 좀 허한데 그러면 이제 삼계탕 먹으러 가듯이 한 번씩 들르는 곳 그곳입니다 자 이제 이분들을 지칭할 때 특히 윤서인 사단을 지칭할 때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이제 사이버 일진 놀이라는 표현인데요 좋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동안 차마 자신의 어떤 일상에서는 하지 못했던 남을 타겟으로 딱 찍어놓고 함부로 모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규정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는 자기 팬들한테 이제 소위 좌표를 찍어서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는 시청자 청취자 혹은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린치를 하려는 행동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대표적으로 하면 안 되는 짓이고 이걸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할 때 점점 더 나빠지거든요 이 방송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그냥 처음부터 꾸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미러링하는 전략을 써서 내가 쟤를 공격하면 나를 린치하라고 좌표를 찍겠지 라는 전략을 써서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투자정보 이게 거의 토마토 TV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헬마우스처럼 하면 천날 천명 네 백퍼 그렇습니다 지금 적으세요 적으세요 사직서 내기 전에 이거부터 적으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창업정보 프로 아니야 이거 유튜버 선배로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는 윤서인이라는 ATM이 있다 그렇죠 네 비옥한 토양 무한동력의 메소포타미아 평원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옥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들이 뭐냐면 학창시절에 자신들이 어떤 선망을 했던 소위 일진이라는 그 대상이 남들이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네들 정말 추하다 쟤네들 악하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반면교사를 삼을 대상을 사이버로 옮겨와서 온라인 세상이 열리니까 나도 이제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우리는 개발자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생물학자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의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좋은 꿈들을 꿀 수 있어요 네 근데 상당수 어린아이들은요 크면서 일진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걸 접죠 안 접는 놈이 강우야 콩나듯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캐릭터화 시키신 그거를 본인의 캐릭터화 시켜서 하고 계신 윤서인 씨고요 네 제가 뭐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는 이제 뭐 이 친구들이 어떤 개인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개인신상이나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고 이 친구들이 사회적 해악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몰랐는데 제가 처음에 영상 찍을 때 윤서인 씨를 서인아 서인아 이놈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극하기 위해서 도발하는 발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형이더라고요 다시 한 번 심심한 심심한 이론을 전달을 해드리면서 사람들은 면역과민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과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과민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포장만 뜯으면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네 윤석인의 유튜브 스타일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특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똑같은 패턴 중에서도 약간 좀 더 말을 정확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다면요 발음이 굉장히 좀 또박또박한 스타일이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유를 알 것 같은데 아직 과학적이지 않으니까 말을 안 할 뿐인데 저 업계에 발음 좋은 사람이 드물어요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그게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좀 더 공부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윤서인씨 같은 경우는 그거를 편집의 묘로 잘 살립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끊어가는 편집을 잘하기 때문에 한두 마디 정도씩만 발음을 하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유튜브의 특장점을 잘 살려서 그거를 자기 채널의 스타일로 만든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만화가기 때문에 본인이 만화를 잘 그리니까 썸네일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아 그렇죠 유튜브의 썸네일을 효과적으로 만평처럼 잘 그리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재주는 크게 쓰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래서 눈길을 굉장히 잘 끄는 편이고요 그런 장점을 살리는 반면 내용은 극우적인 언어를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번안을 하는 그거를 또박또박 전달을 하는 그래서 이제 계속 시청하게 되면 굉장히 해악이 크다 극우 유튜브의 목표 1번이죠 극우적인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번역한다 그래서 만화가 시절부터도 사실 이분은 혐오가 주요 콘텐츠였기 때문에 그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던 시절이나 백남기 씨 유가족을 모욕하는 만평 같은 걸 그려서 그 경우는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해서 벌금형을 받으셨죠 그렇죠 그런 시절 내지는 조두순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들을 모욕하는 그런 만평도 그렸었고요 그거를 그대로 유튜브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패턴으로 영상을 찍는데 역사적인 사실들을 외국 날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 진짜 사실을 알려준다 너희들이 속고 있었다 속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깨우쳐주겠다 그렇죠 어느 학교가 이따 걸 가르치느냐 하면 반문은 가능합니다만 바로 나옵니다만 그래서 일종의 현자 놀이를 하면서 맞아요 뭐라고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그래서 소위 진보좌파에 물들어 있던 젊은 사람들을 우파로 개종시키는 사람이다 개종? 그렇습니다 끌고 오는 사람이다 설득해서 데려오는 사람이다 이런 워딩을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애청자들의 어떤 사연을 일부러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것들을 뒤집는 거를 주요 콘텐츠로 많이 차용을 합니다 이게 진실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합의가 끝난 것들 역사적 사실들 5.18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역사적 평가가 끝나서 이미 정리가 된 것들을 다 뒤집으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생활 콘텐츠로 바뀐다 그런데 사회적인 합의가 끝난 것들을 뒤집으려고 한다 그럼 이런 내용들을 만들겠죠 외출할 때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이유 이분은 사상적 옷을 안 입고 계셔가지고 그런 거를 즐겨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어떤 하위문화류에서는 뒤집는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인기 있는 콘텐츠긴 해요 맞아요 그게 일배가 인기몰이를 했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뒤집힌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칼럼을 쉽게 쓰고 싶은 칼럼 리스트들이 이런 짓 참 많이 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죠 이런 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이러면서 그렇죠 크게 잘못되지 않은 걸 그렇죠 제가 JTBC에서 만들었던 팩트체크 같은 코너들도 어떻게 보면 그걸 뒤집는 재미를 주는 콘텐츠인데 그 속성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제가 오늘 들려드릴 게 언론에서 말해주지 않는 제주 4.3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면서 무려 제목이 이렇다 제주 4.3 사건이 역사책에서 가르치는 거는 거짓이다 진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내가 알려주겠다라면서 이런 식의 구라를 풉니다 한번 보시죠 당장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게 실제 전쟁이야 적인지 양민인지 검증하고 판단할 시간? 그런 게 쥐뿔 어디 있어 실제 전쟁은 스타크래프트처럼 피아가 색깔로 딱딱 구별되어 있지 않아 다시 물어볼게 당시에 무고한 양민을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고 진짜 나쁜 놈들을 깔끔하게 진압할 수 있었을까? 이승만과 당시 미군정은 무서운 해충이 창궐에서 다 죽어가는 논에다가 농약을 친 농부랑 비슷해 그 농약 덕에 해충이 죽고 배가 잘 자랐지만 그만큼 무고한 착한 곤충들도 농약으로 인해서 많이 죽었던 거야 지금 우리는 그 무럭무럭 자란 쌀을 수확해서 밥을 먹고 생명을 얻고 풍요를 누리고 있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죽었던 착한 곤충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너 왜 착한 곤충들까지 죽였냐고 책임지라고 네 가족이 죽었어 보라고 그렇게 과거에 농약을 뿌렸던 농부들을 책망하고 있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재미있습니다 눈앞에 있으면 진짜 아구리를 날리고 싶은 일단 최초의 소감이고요 굉장히 좀 언어 선택 자체가 자극적이죠 일부러 저런 단어들을 선택을 하는 건데 제주산사건의 학살 피해자들을 곤충에 비유를 하고 대전제 하나를 얘기하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 영상의 저 음성을 듣고 느끼셨을 감정 있죠 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이 불쾌감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헬막스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분노를 누르는 거예요 콘텐츠를 만들려면 어쨌든 객관적 시각을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 안에서는 텐션을 높이는 방식으로 발화를 하지만 그건 영상 안에서의 연기고 실제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분노를 덜어내고 객관화된 시각으로 영상을 봐야 되는데 그래야 예의가 나오는데 그 예의는 주제의식하고 직관돼 있거든요 감정을 눌러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좀 정확하게 공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정말 참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학살 피해자들을 저런 식으로 비하하는 심지어 본인은 비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왜냐하면 익춘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거는 비하가 아니야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 건데 이런 식의 굉장히 뻔뻔하고 저열한 이 논리는 어떤 지역의 정치적인 의도로 학살이 일어나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지금 놀라운 건 또 뭐냐고 사선사건에 대한 부정은 엄청 많이 들었어요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 다 무고한 시민 아니었다 전부 다 빨치산이었고 전부 다 빨갱이었다라는 논리들은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과감하게 무고한 시민이 있었다 그런데 죽을 수 있지 뭐 그런 논리를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도 제가 허사합이 때리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역사교과서 안에서는 4.3 사건의 진실 내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주 4.3 사건을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못하고 4.3 사건이라고 객관적으로 표현하는가에 교과서 안에 다 서술이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남로당의 어떤 폭동과 연결이 돼 있는 문제가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측면들이 있다라는 게 교과서 안에 표현이 돼 있고 실제로 민주정권의 대통령들도 4.3 사건을 언급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는 어떤 가상의 자기 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가상의 적들은 4.3 사건에서 남로당의 존재를 지워버렸다 그래서 심지어 그게 국사교과서 같은 데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순 거짓말이죠 그런데 심지어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서 일부러 팩트체크를 안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혐오 콘텐츠죠 이거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단순한 혐오를 할 때도 잘 이 맥락을 보시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빚은 없는 거야 그 학살 피해자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부채의식 버려도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너 거짓말에 속고 있었던 거야 이런 지금 메시지를 여기에 얹어가지고 젊은 층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결론은 이거 문제도 아니야 그렇죠 라는 결론을 주제의식을 공감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결국은 뭐로 연결되는 거냐면 세월호 참사? 그냥 해상 교통사고야 네가 마음의 빚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치정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어 이런 맥락과 통하는 것이고 백남기 씨? 아니 뭐 지병이 있었다며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그 사람이 시위하다가 강경 진압 때문에 희생당한 거 아니야 네가 마음의 빚을 가질 필요가 없어 너는 웃고 즐기고 떠들고 놀아도 돼 네가 찍고 싶은 보수 정당에 투표해도 돼 라는 그런 식의 반복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이런 방식인 겁니다 약자의 희생을 당연시 하죠 비교적 그리고 정당성을 자꾸 부여하려고 하는 이런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혐오의 역사를 뽑아 올리는 방식도 굉장히 비슷한데 최근에 이 친구들이 주목하는 게 조선 혐오 조선 혐오 왕정시대인 조선을 가져와가지고 조선에 대한 선망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지금 발신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한국에 사극 드라마가 많다 한국에 사극 드라마에서 조선의 양반들이 굉장히 멋있게 그려진다 거기에 왕이나 대신들이 멋있게 나온다 다른 나라에는 사극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야 그러면 튜더스 만드는 애들은 영국 애들은 다 중세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러니까요 서부물 안 받나? 아니면 뭐 저 노예 12년 같은 영화 만드는 헐리우드 애들은 노예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말도 안 되는데 어떤 텍스트의 컨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일부러 무시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왜곡과 호도를 자기 뇌피셜로 자리를 메꿔가지고 그렇구만요 역시나 허수아비 때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입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진실을 말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게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자기 방어입니다 내가 욕을 먹은 게 내가 잘해서야라고 생각하는 경우 혹시 윤서인 구독자세요? 왜요?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 생각을 조금씩 해요 근데 사실 거의 모두 틀리거든요 이게 윤서인 작가의 캐릭터성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정신승리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정신승리와 윤적윤이라고 윤서인의 적은 윤서인이다 사실 그래서 히트를 친 것도 있어요 정신승리가 너무 보기가 좋아요 밖에서 보기에 이번에는 어떻게 승리를 기록하나 보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역사를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사실관계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갖다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이 기득권 양반들이 맨날 갓 쓰고 모여앉아서 뭐 했을까? 지금이랑 비슷해 맨날 편갈라서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거지 뭐 김씨가 집권하면 그동안 집권했던 조씨들 다 잡아 족치고 또 조씨가 집권하면 다시 김씨들 다 잡아 족치고 왕실은 맨날 음모해 뒷담화해 협잡질해 서로 당파싸움하고 줄서고 죽고 죽이느라 바쁘고 이 얘기가 뭐냐면 조선 비하가 요즘 최근에 우익 유튜버들 사이에서 트렌드인데요 왜일까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진보적인 사람들이 역사 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국뽕으로 흐르기가 쉽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도 긍정평가를 많이 한다라는 프레임을 만듭니다 와 독특하다 근데 이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신봉하는 이용훈 교수가 딱 그 반대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반대는 아마 쟤네들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겠지라는 가상의 허수아비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아 이게 작년 여름부터 한반도에 살아왔던 조상이나 모든 사람들이 체제든 뭐든 간에 다 나약했다 그렇죠 라는 말을 하고 싶었잖아요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이군요 그러다 보니 되게 멀리 갔네요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저 얘기를 끌고 오는 것도 뭐냐면 소위 당파 싸움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일단 그 사실관계를 좀 바라줬자면 저 친구가 얘기하는 김씨 조씨 얘기는 당파 싸움이 아니고 세도정치죠 세도정치하고 붕당정치는 엄청나게 다른 거고 엄청나게 다르다는 얘기는 국사교과서에 나와있습니다 일단 공부 안 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여러모로 그렇고요 이런 어떤 당파 싸움 내지는 당쟁이 조선인들 윤선인식 표현으로 하면 조센징들의 피에 새겨져 있다 윤선인식은 보통 그런 말을 즐겨쓰니까요 즐겨쓰시죠 그래서 그런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조선 말기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서 우리는 일본한테 나라를 내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흐름 안에서 보면 맨날 싸우고 이런 어떤 미개한 속성을 보이는 이런 흐름이 있다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반일운동에 대한 저항으로 그러면서 이제 조선은 지배당할 만했다까지 이어지는 거죠 지배당할 만했고 그랬던 미개한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일본한테 바락바락 대들면 되겠느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진짜 일관성이 보이네요 왜냐하면 극우가 꾸준히 내놓았던 메시지의 정신적인 측면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자립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샘플을 미국하고 일본을 삼아야 된다 알아서 잘하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는 특별할 수 없다 아 사실 진짜 올 봄이 괴로워 죽겠군요 진짜 죽고 싶겠네요 이렇게 인지 부조화가 계속 발생하는 시즌에 윤서연 씨의 페북에 가시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이 많이 올라옵니다 왜죠? 왜냐하면 현재의 정치적 이슈를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립국인 것도 모자라서 뭘 이렇게 잘해 화가 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확진자가 엄청 폭증하던 그 시즌에는 정말 하루에 5개씩 코로나19와 관련된 게시문을 페이스북에 엄청 게시를 하시더니 후레이 전세가 역전되자 갑자기 스시 먹으러 갔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 이런 사진만 요즘 많이 올라오시는 이번 주에 드디어 확진자 한 자릿수대로 진입했단 말이에요 한국이 그래서 이럴 때는 지출이 늘어나시는 분이죠 망연자실 그렇죠 땡발 비용 네 그렇죠 땡발 비용을 지금 마구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선 왕조까지 거슬러 가면서 그래서 한국인을 비하하고 너희는 미개하니까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저 얘기를 끌어가는데 왜 그게 지금의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제가 또 끊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보시죠 자 이제 정리하면 너네 도대체 망한 나라를 왜 그렇게 좋아하냐 나는 니네들이 정말 이상해 다들 뭔가에 홀린 것 같아 너네 대한민국이 진짜 조선처럼 다시 됐으면 좋겠어 뭐 그건 싫다고 그런 바람을 가진 적은 없다고 근데 왜 그래 너네 일본 찍잖아 일본 정치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대한민국을 조선으로 다시 돌려놓고 싶은 사람들 아니야 두둥 일단은 이번에 이제 합당이 되겠죠 합당이 되고 나면 이 177명의 당선자들에게 일일이 물어봐서 정답을 예로 듣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단 하나도 제가 한국을 조선으로 돌리고 싶습니까 이 말대로라면 조선으로 돌아가네요 4년 안에 그러니까요 왕정복구가 되는 거죠 왕정복구가 되죠 근데 다행히 개헌선이 저지됐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 국가는 그대로 간다 국가의 홍복이네요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식입니다 어떤 콘텐츠를 다루든지 결론은 민주당 정권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흐르는데 그러니까 그 결론에 가기 위해서 모든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결론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뭐가 됐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조선에서 당파 싸움이든 세도정치든 민주정이 실시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선이 미개한데 민주당은 그런 조선을 선망해가지고 그런 나라로 되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저 얘기를 두둥 이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 뒤에 들어봤어 두둥 넣는 거 진짜 너무 웃기잖아요 저게 이제 저기 뭐지 그 유튜브에 효과음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유튜브에서 쓸 수 있는 무료 효과음 목록이 있어요 아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아 저희도 씁니다 저거 그러니까 저는 그게 헬마우스 채널의 두둥의 이 문화적 연언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쓴 거군요 그렇죠 우리 만화가님은 저걸 이제 만화에서 나오는 효과처럼 사용을 하고 계신데 헬마우스 채널의 의도는 그거 아니야 자 이렇게 시작할 때 두둥 나오자 이 두둥질을 한번 해보자 우리도 사실 더 이것도 하고 싶었을걸요 아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 정권을 공격하는 데 동원하기 위해서 모든 콘텐츠가 집중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거가 뭔 거를 봤더니 그 뒤에 붙인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이종걸 의원이 이종걸 의원이 지난 1월 초 그때 했었던 트윗을 하나 가져왔어요 12월 말 1월 초에 했었던 트윗인데 추미애 장관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던 그 무렵에 트윗에 패러디를 해가지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트위터에다가 형조판서가 입조를 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뭐를 하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제 전망하는 혹은 기대하는 얘기를 이제 별로 뭐 그렇게 세련된 방식은 아니지만 저도 뭐 그렇게 즐거운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패러디를 한 걸 보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말이야 조선의 형조판서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구나 아이쿠 세상에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약간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현상을 왜곡하고 있구나 이게 무슨 그 요즘 미국 사람이 공화정이 처음 생길 때 헌법 처음 만들었을 때 1, 2대 대통령 때 이런 때 얘기하면 그건 노예자리를 되돌리고 싶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뭐 자기 헌비에다가 연방깃발 꽂고 거기에 이제 남부 연방깃발 꽂으면 남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아 그건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거에 대한 또 반대 개념도 미국 문화 속엔 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유나 사실관계보다는 프로파간다가 이제 더 중요시되는 세계 이게 이제 윤서인과 그 윤서인 사단의 유튜브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 거의 이제 그 심각한 비약이 심각하기가 그 이재용 빨간 패딩 레벨 정도로 저열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아요 맞아요 사실 비약이 너무 심각해서 닫고 다른 걸 찾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오고 싶게 돼요 이거는 헬마우스님이 가장 심하게 겪으셨을 텐데 저는 항상 그 유혹에 시달리죠 시작 영상을 틀고 20초 만에 느끼는데 그런데 그걸 20분 동안 보고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의 패턴은 신의 한수보다는 좀 더 세련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두둥도 보셨겠지만 신의 한수에서는 일종의 종편 패턴을 따르는데 패럴들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주고받는 문답 형식으로 구성하는 그래서 이제 일반 방송을 보는 것 같은 착시를 주는 게 그래서 노년층을 타겟으로 노리는 게 이제 그쪽이라면 윤서인이나 육지부 같은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효과도 넣고 그래프도 넣고 사진도 넣고 그래서 좀 더 풍성하게 내용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주도권을 자기가 이제 끌고 가면서 썰을 풀어주는 그래서 친근한 형들이 중간중간에 밈을 섞어가면서 자기들한테 친숙한 인터넷 밈을 섞어가면서 썰을 푸는 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의 한수보다는 좀 더 흡입력이 있고 그만큼 이제 어떤 대안적인 논의에 목말라 하고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좀 마음에 안 든 사람들 조금 뭔가 나를 중심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는 왜 네가 그런 불만을 갖고 있느냐 하면 너는 특별하기 때문에 너는 이 세계가 이야기하는 그 고루한 PC함에 포박되지 않는 사람이고 너는 다른 진실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른 진실을 알려주겠다 이게 이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메시지의 효과인 겁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막 진중권 교수 말투로 공부나 더 하고 오라고 그렇죠 이렇게 내쫓지 않아요 그래 우리 다 같이 공부 안 했지 괜찮아 훨씬 반갑죠 그리고 형이 공부를 조금 했는데 너 지금까지 춥고 있었어 잘 들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주인공들을 만나봤어요 XSFM입니다 딱이에요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 헬마우스 코너의 뭐라고 할까요? 개괄 시간을 끝냈습니다 우리가 즉 총론을 끝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존재들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대저 비슷하네요 네 패턴 정도는 알았어요 네 근데 원래 이론 같은 거 배울 때는 보면요 그 주된 이론가들하고 쩌리가 하나씩 보통 붙어 나오는데 그 기말고사 때 문대로 제일 자주 등장하는 쩌리 하나 있네요 사대천왕을 이야기를 하니까 네 뭐 이제 굵직한 친구들만 뽑다 보니까 우리 이제 꽁다리가 꼭 이런 경우에는 빠지게 돼요 그렇죠 아깝게 빠진 아깝게 빠진 코다리 같은 존재 네 성재준TV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 저한테 이 친구 좀 젖어 주세요 라고 할 때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저는 처음에 이 친구가 누군가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일단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스타일이 봤는데 굉장히 지루해요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그리고 뻔해요 내용이 근데도 불구하고 감칠맛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장점을 발견을 해줬군요 감칠맛이 있습니다 자꾸 보다 보면 네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별명을 뭐라고 붙여줬냐면 유튜브계의 철학자라 철학자 왜냐하면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독특한 언어로 독특한 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인가요? 이 친구한테 걸리면 이 친구한테 걸리면 비트겐슈타인은 자본주의 지지자가 됩니다 그렇죠 엥겔스가 비트코인을 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런 말을 해요 실제로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특장점이 뭐냐면 말을 끊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 출신입니다 학원 강사 출신이어서 말을 주르륵 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강의가 늘 무르르듯이 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로 강의가 이상합니다 공부 안 한 걸 말로 때웁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누구누구도 지지했고 누구누구도 지지했고 하다가 갑자기 인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자본주의의 대단한 지지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아니 뭐야 근데 좀 이따가 심지어 바디우와 들레즈도 자본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이랍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인문대학을 나왔는데 노자랑 장자는요? 자본주의 지지했나? 심지어 제가 성재준이를 공박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 묵자가 더 자본주의자에 가까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 인마 제나라의 그 시절에 말이야 그런 분들이 더 가까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이 친구한테 걸리면 뭐든지 순간순간 떠오르는 이미지를 자기가 지금 입으로 뱉어내고 있는 말에 동원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자본주의가 얼마나 대단한 사상적 조류를 갖고 있는지를 계속 강조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언뜻 어? 위대한 사상가 하면 칸트가 생각나는 겁니다 칸트도 자본주의 지지자야 아니 그 자리에 들어갈 말은 그러면 아스파라거스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는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그걸 묻는다면 저는 아스파라거스라고 말하겠어요 아직도 못 사가지고 승질났으니까 제가 아니 황당한 게 바디우하고 들레즈는 프랑스 철학 사조에서 가장 가장 강력한 좌파 지식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가져다가 자본주의 지지자고 나중에는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자기가 어디서 뭘 찾아보고 자료를 봤다면서 책을 봤다면서 아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한 팩트를 찾았군요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을 팩트로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번 망하잖아요 계속 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칸트가 심지어 자기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 실천위성 비판 이런 데서 얘기를 했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 팀에 칸트 철학을 전공한 애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다행히 다행히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책을 다 읽어봤단 말이에요 밑줄 쳐가면서 읽어봤는데 거기 어디 자본주의가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개념 캐피탈리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칸트 사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칸트가 자본주의를 지지할 수가 없어요 뭔지를 몰라서 말하자면 그런 다음에 또 웃긴 게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기 보면서 옆에 있는 두꺼운 책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나옵니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 나오는지를 읽어주지는 않아요 알고 보니 막 한국의 산나물 백과사전 이런 거고 이 책을 헬마우스 팀도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고 넘어가요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는 읽어봅니다 읽어보는데 안 나온단 말이야 한국의 산나물을 산나물이죠 하여튼 이 친구가 어떤 유튜브라는 매체의 속성을 보여주는데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그거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우연히 뭔가 시대와 잘 맞으면 엄청난 추종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채널적 특성이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구독자가 35만 명입니다 이게 그 찜질방에서 네 아무말로 어르신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말로 어르신들이 뭐 어디 수련해왔다 나왔는지 뭐 저 예배드리고 나왔는지 이제 뭐 저 뭐냐 식혜를 붙들고서 아무 말을 해요 진짜 네 정말 제가 10초에 한번 교정해주고 싶은 헛소리들을 해요 궁금해서 듣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 이제 윌스미스의 법칙을 따르게 되죠 그들이 오프라인에 있었을 때는 그냥 국지적으로 이제 그 2미터 2제곱미터에 모여있는 바보들 이었는데 이들이 모바일로 들어오자 같이 고개를 주웍거리는 수십만과 함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매체의 이 특성이 자칫하면 우리 사회를 위험으로 몰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고민한 거고 네 그래서 어떤 나름의 어떤 제동장치 내지는 정화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전에 2초에 한 번씩 지적해주고 싶다는 그거를 저는 실천하기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시민사회운동이죠 환경운동 같은 거죠 계속 뭘 주수러 다녀요 낙동강 패널 사건 같은 거에 개입하는 아 참 세상이 그래도 지저분하지만 내가 지나간 곳은 다 주웠다 그렇죠 그 경포대 모래사장에 아무리 담배꽁초가 많아도 계속 주우면 될 거 아니냐 어쨌든 되는 데까지는 주워보자 라는 심정으로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비가 떨어질 때는 윤서인 배 좀 고픈데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럴 때 윤서인 한 번씩 가지고 그래서 헤머스 코너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분들의 헛소리의 어떤 조류를 좀 묶어서 그렇죠 이분들이 요즘은 이런 뭉텅이 헛소리를 하신다 네 그래서 이분 이분들이 주로 이렇게 흐름을 만들고 계신데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카톡으로 넘칩니다 그렇죠 라고 싶은 것들을 좀 꾸려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 일종의 단체 카톡 창에서도 반박 논리도 좀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그렇죠 어떤 것들은 정말 까다로운 그 스트로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왜 이제 탁구를 치다 보면 말이죠 잘 쳐서 그런 게 아닌데 네 못 치다 보니까 막 휘두르다 보니까 드라이브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당구장 일본 용어로 이제 그 이상하게 딴 데 맞았는데 땡땡루가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그 드라이브들을 제가 좀 잘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 드라이브에는 이제 어떻게 맞드라이브를 쳐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친척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 카톡방에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이상하게 한중 대단한 친척들은 꼭 거기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께 이제 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이제 좀 구성을 해보겠다 준비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될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그냥 저 옆에서 헛소리해 맞받아쳐야지 그걸로 먹고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네 이러한 전후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헬마우스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건 뭔가요 예고 사전 대표죠 사실 우리 그전 방송하면서도 많이 느꼈었어요 헬마우스 에서 얘기한 거 그러니까 역으로 네 헬마우스에서 얘기한 건 미래통합당에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즘 잘 팔리는 거 이거 다 가짜야 이겁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만나요 XSFM입니다 제주의 깨끗함을 그대로 담은 감귤 그 위에 얹은 달콤한 화이트 초콜릿 입안 가득 녹아드는 색다른 풍미 촉촉함 속에 감춰진 바삭한 식감 먹을수록 빠져드는 고급 천연 초코 디저트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면역 과민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지난주 선생이 까요 여사의 결투 소식을 가져왔었죠 그래서 저도 결투 소식을 찾아왔습니다 68년 전에 한국에 있던 결투입니다 네 2020년이니까 계산하기가 편하네요 78년 전? 68년 전 맞네요 1952년 4월 25일입니다 제1대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최초의 지방선거였는데 문제는 이 지선이 치러지기 하루 전입니다 4월 24일에 일어난 결투입니다 당시 무소속이었던 서민호 민의원 당시 하원의원이었죠 미국식으로 하자면 서민호 민의원이 선거 전날 선거 상황을 시찰하고자 전남 순천으로 갔어요 가서 지역 유지들하고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민호 의원은 일본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와서 전남에서 회사와 학교를 운영하고 그리고 영화 말모의에 나오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 인사군요 네 해방 이후에는 광주시장과 전남 도지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고위공직자예요 나름 네 서민호 민의원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서창선 대위라는 사람이 군인이 근처에 있었는데 이를 서민호 의원의 아들이었던 경호원이 발견을 했어요 둘이 몸싸움을 벌였어요 너 여기 왜 있어 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서창선 대위가 여기 왜 있었냐 하는 게 문제인데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대화를 엿듣느라 사람이 갔죠 그렇죠 남산의 부장들 보시면은요 왜 대화를 엿듣고 있었냐면 서민호 의원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의 국회 조사단장이었고요 그리고 국민 방위군 사건으로 정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가장 강경한 의원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당시 이승만 박사한테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몸싸움 중에서 서창선 대위가 권총을 발사합니다 아 군인이 총을 샀어요? 네 팡팡 이에 서민호 의원이 가지고 있던 권총을 꺼내서 권총이 나와요 발사해서 서창선 대위가 즉사합니다 이게 지금 68년이 지나간 얘기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모로 잘 됐네요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선빵은 내가 당했고 그렇죠 쐈는데 바로 끝났고 그리고 나는 국회의원인데 마침 나에게 총이 있었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호신용으로 권총을 들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1대1 권총 싸움에서 현역 군인을 이길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제가 그래서 저의 군 생활을 떠올려봤는데 장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권총 사격이었어요 네 아 바쁜데 뭐 이런 걸 시켜 이러면서 제 옆에 있던 어떤 연관장교는 임관하고 권총으로 관역을 맞춰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아니 아 진짜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권총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것도 심지어 군인이 먼저 뽑았는데 졌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서창선 대위는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서민호 의원은 다음날 바로 경찰에 자진출두를 했고 정당방위를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총기로 인한 살인에 대해 정당방위가 논란이 되어서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당시 국회에서도 자체 조사를 벌였고요 석방 결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석방을 결정합니다 네 이 석방을 결정한 판사에게 이제 또 백색 테러 단체에 테러도 있었고 협박도 있었다고 하죠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자 이승만은 갑자기 부산, 경남, 전라도에 계엄을 선포합니다 한국 남부지방 전체 네 이게 부산 정치 파동이었죠 네 계엄령이 선포된 후 서민호 의원은 다시 끌려가서 무려 군법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 내놓았던 해석은 그거였습니다 부산, 경남과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역적 모의를 획책한 거다 네 네 그러면서 그쪽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다 끌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어 근데 군사재판에서 군인 재판장이 와서 봤어요 응 와서 봐도 이건 정당방위인 거예요 먼저 쐈잖아 이게 지금 저거군요 네 너무 먼저 쐈잖아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정당방위 판결을 내리려고 하자 재판장이 갑자기 교체가 돼요 그렇죠 네 재판장이 교체가 되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후 대법에서 8년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복역을 하다가 4.19 때 출감을 해서 다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다시 이제 손희상 선생의 명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결투 이야기였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 또 다른 총기사건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총기사건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던 1999년 4월 20일 콜럼바인 총기난사사건입니다 그렇죠 영화 볼링포 콜럼바인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범인은 학교 학생이었던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드 버지니아 공대에 의해서 조원이 총기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가장 큰 학내 총기사건이었습니다 학교에 총을 들고 와서 난사를 해서 13명을 살해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범인 2명은 현장에서 자살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할 소리는 아닌데 이유로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총기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타국에 있는 사람은 지금에 와서는 많은 총기난사사건 중 하나라고 기억할 수도 있는데 네 학생에 의해서 학교에 서른 무차별 총기난사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시에는 전세계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팩트가 엄청 컸어요 또 이게 우리 세대에게 유명했던 이유는 문학인이 몇 번 설명을 해주기도 했었는데 사건 이후에 피해자 유족들이 FPS 게임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게 할 말이 없는 게 피해자 유족들에 의해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한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현혹됐던 거죠 그렇죠 네 두음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해자들이 생전에 듣던 마를린 맨슨이 타겟이 되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또 언론이 다시 받았으면서 전세계 언론이 다시 받았었죠 그러면서 부채질을 많이 한 게 정말 그때도 생각했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인류가 지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에 대해서 본질을 피해가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큰가 네 이때 이제 이 사건이 생기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찰턴 에스턴이 총기 규제 반대 시위 같은데 바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네 또 얘기가 많았었어요 볼림포 콜롬바인에서도 자세히 나오죠 네 네 그 얘기가 이 게임이 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말은 80년대부터 있어 오기도 했지만 마를린 맨슨 같은 경우에는 뉴 타겟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전세계에 알려진 계기가 됐어요 마를린 맨슨이 마치 헬마우스처럼 부흥했죠 네 안 그래도 뭐 못 먹고 못 살 밴드는 아니었는데 아니 왜냐면은 이게 1999년 4월이면은 매트릭스 개봉 이후에요 이미 네 마를린 맨슨이 세계국급 락스타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때 11일 바탕으로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미 우리 세대들은 좀 알고 있었는데 이때는 저도 마를린 맨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나오고 다시 한번 들었죠 간만에 네 아 추억의 노래 이러면서 근데 정확히는 부모 세대가 마를린 맨슨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 결과 교회에서도 아직까지 맨슨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악마 숭배자 이러면서 종종 나와요 심심해질 때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긴 또 대단한 게 이후 가해자의 어머니가 책을 내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현재까지 추천을 받는 좋은 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건의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미국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의 발생 수를 봐도 그렇고요 왠지 폭발적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주기였던 작년에는 이 사건에 심취해 있었던 한 10대가 총을 구해서 콜로라도 학교에 협박을 가해서 학교가 모두 휴교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인류 스스로를 위해서 인류의 경제생활, 인류의 삶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막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멈춰섰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된 세상의 모습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 갑자기 관광지들의 환경이 깨끗해진 문제에 대해서 환경론자들이 역시 인류가 잘못했네 이러고 얘기를 끝내는 게 이게 정말 바람직한가 환경을 위해서 인류가 굶어죽으라는 말을 기꺼이 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인가 다만 중요한 표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안 했으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정도의 교훈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CBS 뉴스, 미국, 미국 CBS입니다 확인하다가 그런 재미있는 통계를 봤습니다 2020년 3월은 2002년 이후 최초로 미국에서 교내 총기 사고가 없던 달이래요 아 진짜요? 네 왜인지는 우리가 이유를 모두 알죠 그 정도랩니다 전미총기협회와의 지리한 싸움을 계속하는 동안 제가 목요일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총선에 탄핵의 강이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의 강을 아직도 못 넘었다는 걸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총기 규제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이 나라도 참 골치 아프겠구나 오랫동안 점점 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뉴스였고요 약간의 휴식기간 눈껏만큼의 휴식기간을 거쳐서 원래대로 복귀한 그것은 알기 싫다 이번 주 순서를 모두 마감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더욱 가열차게 정치와 상관없는 콘텐츠를 주기 위해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생사가 걱정되니까 덕지진의 소재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CNN도 몰라요 그거 이 방송이 들린다면 네 뭐라도 남겨주세요 네 이걸 물어보면 태국민 후보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연락을 안 받는다면 큰일이다 생사를 알아내겠습니다 유승균 PD하고 윤세민 리터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61회에 뵙죠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I, B, W, K Thank you